약간 도비 패턴같이 입체감이 느껴지는 조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약간의 내 몸에 실루엣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바지이고 이 안을 좀 보여드리면요. 울바지이면서도 안쪽에 기모를 긁었어요. 그래서 보이시죠? 오 진짜 부드럽죠.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들보들 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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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한 그런 진짜 기모감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입었을 때의 느낌도 내사를 낳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보온성까지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입어보시면 내의 안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바지 하나 입고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럼요. 그런데 보통은 울팬치 하시면 바깥에는 되게 따뜻한데 안쪽은 따뜻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안쪽에 일단 기모감을 다 넣어드렸고 이 팬치는 지금 저희 카메라를 잡아주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도 구매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밴드에 있어요. 맞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 밴드로 되어 있어요. 안쪽에는 폴리밴드 바깥쪽에는 더 짱짱한 나일론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워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꽉 조여서 콜셋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시면 신축성과 회복력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스럽게 배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짱짱하게 잡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밴드입니다. 그래서 연말에 회식이 얼마나 많아요. 저도 오늘 굉장히 모임이 있었는데 못 갔는데 정말 회식 가보시면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1kg, 2kg 찌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. 엄청 나오죠. 그렇죠. 그럴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허리 부분을 감싸주고 있는 아주 정말 신경 많이 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. 이게 바지가 보시면 이렇게 폴리우레탄이 또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축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얘는 도톰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활동성까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계절에 남성분들이 입기 너무나 좋고 찰랑찰랑한 느낌 보이시죠. 레이온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광택감과 더불어서 이 드레이프성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바지라서 진짜 이런 정말 관리하기 편하고 입기 편안하고 따뜻한 바지가 무려 3벌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 남성분들 중에 옷을 좀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울바지를 선택하시거든요. 그런데 불편함과 추이를 감수하셨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울바지라는 게 잘못 입으면 구김이 너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한 번 입고 나갔다가 또 다려입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울홍방 바지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너무 좋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. 밴드가 두 개예요. 아주 짱짱한 밴드가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아주 편안해요. 그래서 입었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진짜 이 정도면 바지 한 사이즈 크게 입는 그 정도의 넉넉함을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밴드하지 않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이고 진짜 이게 보시면 패턴이 잘 나온 게 남성분들도 이게 엉덩이 힙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일러드 핏이에요.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해서 쫙 붙는 그런 바지도 있고 요즘 남성분들이 약간 구부바지라고 그래가지고 통널른 바지 입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런 바지가 아니라 입었을 때 정말 핏감이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너무 붙지 않고 너무 넓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우리가 양복점 가서 맞춰 입은 바지 같이 피팅이 아주 잘 나왔어요. 그렇죠.